자유정의 진리의 전당 격려해 주시기 위해 모이신 존경하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님 이학수 교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김인교회 수석부회장님 특별 강연을 해주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권호섭 LMP 코스메틱 회장님 교무위원을 비롯한 학과 교수님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물심 양면 애써주신 학부모님과 가족친지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교육구국의 사명과 자유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고대인을 배출하는 이 영광스러운 112번째 학위수여식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 학우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며 진정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숭고한 4.18 행진이나 고연전의 열띤 응원을 통해 크림슨의 고대인으로 거듭난 졸업생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와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원합니다 분명 지난 4년은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총장으로 취임하며 여러분들이 거칠고 험한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나약한 지성이 아니라 미래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대학도 20세기의 낡은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20세기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르쳐서 이를 암기해서 사회에 나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지식 생산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객관화된 지식인 형식지는 인터넷 등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마 컴퓨터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세미얼 앱스만은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은 10년이 지나면 절반이 쓸모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방법의 하나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화된 형식지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안목지를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21세기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의 학생들이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첫 해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가 어느 대학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4년 전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교육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지식의 전수보다는 스스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파이빌, CCL,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이 캠퍼스를 지식의 놀이동산 즉, Knowledge Amusement Park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졸업생들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맛보기 시작한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졸업식을 끝으로 제 19대 총장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고려대학교가 어느 대학에 앞서서 이런 미래 대학의 변화를 앞서 시도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발전과 도전은 또 다른 위기와 불안을 불러왔고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총균 수혜의 저자인 인류학자 Zled Diamond는 20세기 후반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회 전체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사회 각 부분이 서서히 이에 적응하는 잠행적 정상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터 한센이라는 학자도 이런 변화의 시대를 새로운 정상상태 즉, 뉴노멀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모두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요소들을 포기해야만 뉴노멀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소득규모와 삶의 양식, 소비행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의 선배인 권호섭 회장님의 회사는 LNP 코스메틱이라고 주로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벤처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우버 등 260개의 유니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 우아한 형제들을 비롯하여 5개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LNP 코스메틱이 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회사로서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회사는 메디힐 마스크팩을 작년에만 전 세계에서 6억장을 판매하면서 세계적인 코스메틱 회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보다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유노말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를 위해 20세기의 패러다임으로 고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2, 30년 전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아직도 20세기 낡은 성공 방정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면 모두 성공한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된다거나 의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공식 등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영웅 웨인 크레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위대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이 어디로 갈지 그 향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미식 축구에 뛰어난 쿼터백도 러닝백이 달려가는 곳을 향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공을 던집니다 이처럼 21세기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노말 사회로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설계된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10년도 유효하지 못하게 빠르게 변화하게 될 세상 속에서 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만의 자긍심과 뉴노말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고려대학교는 개교 114주년을 맞대하게 됩니다 구한말 근대화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나라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 그때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인 1905년 고려대학교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교육구국의 기체 아래 세워졌습니다 법률학과 이재학과 같은 근대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했던 고등교육 신학문의 길을 민족의 힘과 결혜의 정성으로 열게 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인천 선생의 민족적 자긍심과 헌신으로 일본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분관을 일제 강점기 하에 세웠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2,5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정성어린 기부금뿐만 아니라 금반지와 은빈역까지도 기꺼이 내주어서 유럽의 성과 같은 웅장한 중앙도서관을 세우도록 후원했습니다 민족의 인재를 키워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이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교우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우, 교직원, 학부모님과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월 만원 이상 수액으로 기부하는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은 이제 가입자 5천명을 돌파하였고 그동안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후원자들의 숫자는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기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2, 3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한 학기 천만 원에 달하는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 식당에서 단돈 천원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선배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가 다른 학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를 먼저 열어가고 있어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의 정성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대학 사상 최초로 한 해 천억 원이 넘는 기부 약정액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 미래교육에 산실될 SK 미래관 건립에 SK그룹이 500억 원에 달하는 큰 도움을 주셨고 오늘 특강을 해 주실 권호섭 회장님은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 등으로 지난 2년간 15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권 회장님은 오늘 아침에도 럭비부 선수들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또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4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김영석 양영의 노부부께서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쾌척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고려대학교가 대학 순위에서 전 세계 4,800여 개의 유수대학 중에서 당당히 세계 86위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고대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도 고대에 대한 온 결의의 관심과 사랑을 잊지 말고 선배들이 지켜온 자유, 정의, 진리의 배턴을 이어받아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헌신하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류는 끊임없이 개척하며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황금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서양의 교류와 신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미국의 개척정신은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척정신은 1849년 서부 샌프란스코에서 발견된 금강을 찾아 대륙 횡단을 감행한 골드로시로 활짝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의 습격을 감수하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에서 허기와 추위를 참아가며 대륙 횡단을 했던 서부 개척시대 미국인들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은 지금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에서 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개척정신은 21세기 뉴노멀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람선이 찾아와서 멋진 여행지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람선을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땜목이 되었건 요트가 되었건 자기 스스로 항해할 수단을 만들어서 먼 바닷길로 떠나지 않으면 멋진 여행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뉴노멀 시대로 뉴노멀 사회로 가는 길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개척하지 않으면 장밋빛 미래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가정에서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제도권 안에서 20세기식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온 모범생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답만을 마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독창적이기보다는 순응적인 삶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be a voice not an echo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메아리가 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먼저 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가 배출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21세기는 여러분들만의 목소리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조만간 세계 50대 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 중반이 되면 여러분의 목욕 고려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래의 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기계로 마음껏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이 도움을 준 부모님과 교수님 선후배와 동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으로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품었던 곳 고려대학교를 떠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